시각장애인은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네, 답은 꿉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또 선천적 시각장애인하고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조금 틀린데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꿈을 꾸는데 시각적인 꿈을 꾸지는 않는답니다 후천적으로 나중에 봤다가 점점점 눈이 나빠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처음에는 시각적인 꿈을 꿨다가 점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시각적인 꿈을 꾸지 못한답니다 대신에 이 시각장애인들은 꿈 속에서 미각이라든지 또는 후각이라든지 또는 청각이라든지 또는 촉각 이거와 관련된 꿈들을 꾼다 그래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꿈이 꺼지겠죠 내가 뭔가를 본 기억이 없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어떤 모양이 나타나진 않지 않겠습니까? 본 것이 없으면 본 것을 재료로 하는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오인인데 그리스오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불만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으로도 그렇고 나는 참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현실을 보지 못한 그래서 현실이 재료가 되어야만 시각적인 꿈을 꿀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의 재료가 내 안에 들어차 있지 않으면 동의만 할 뿐 그 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뿐 본인이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듣고 지켜 사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그 일이 얼마나 그리스오에게 중요한가 라는 것을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면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래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요나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니네의 성이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하나 드셨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 이영만리에서 스파 요왕이 찾아왔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자 그가 하나님을 높였던 그리고 인생의 질문에 답을 얻었던 그런 결과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와 솔로몬을 통해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니네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아주 무성의하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성의한 메시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심판을 면한 니네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을 하는 거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인생의 질문 때문에 늘 답답해왔던 스파 요왕이 그 인생의 해답을 얻었을 때 그게 큰 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큰 분이시고 요나와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분이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복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됨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그 음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한 구석을 말합니다 뭐 지하실 창고 이런 데를 말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보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릇이라는 뜻이죠 어떤 주발 같은 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밀실에 두거나 아니면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은 없다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려고 등불을 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등장대 위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것이지 무슨 밀실에 두려고 등불을 켜서 뚜껑으로 덮어두려고 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등잔대 위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그 빛 하나로 그 공간 전체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위치에다가 가장 그 빛이 잘 퍼질 수 있는 위치에다가 등불을 두겠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는 사람의 그 빛을 보는 사람의 눈의 상태 이게 문제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발산하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의 눈을 통해 들어온 빛이 자신의 몸을 밝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눈이 나쁘면 성한 눈에 반대 나쁜 눈 즉 눈이 나쁘면 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비춰도 그 빛을 못 보겠죠 우리도 지금 여기 전구에서 빛나는 빛들이 많습니다 눈을 뜨고 멀쩡하고 성한 눈으로 그 빛을 봐야 그 빛이 눈을 통해 들어와서 내 몸을 밝게 할 수 있지만 빛이 비추고 있지만은 내가 눈이 나빠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있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여전히 몸은 어두운 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등불 즉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한 눈으로 말씀의 빛을 볼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징적인 음으로도 생각해 보면 뭔가 실체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어두우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추면 아 저게 저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되고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가면 안 되고 어딜 밟으면 되고 어딜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빛이 비추었을 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눈을 가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면 그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계속 어두움이 내 삶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실체를 보게 하는 거라면 어두움은 뭐겠어요? 어두움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겠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생명길이고 어디로 가면 파멸과 죽음의 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인 중 하나 한 사람의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일보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운동에 열심히 앞장섰던 그런 입장을 갖게 된 것에는 그냥 스스로 어떤 도덕과 양심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일보 포스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당시 최연소의 나이로 영국에 수상이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 24살 때 영국에 수상이 됐답니다 이 윌보 포스의 친구인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윌보 포스는 믿음이 좋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의 친구인 윌리엄 피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의 리처드 세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셨다 그래요 근데 윌보 포스가 이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인 24살이 수상이 된 윌리엄 피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 훌륭한 세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꼬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바쁘다 뭐하다 뭐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마침내 기회의 날이 왔어요 이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윌보 포스와 동행하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런로리처드 세신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런데 그날만큼 이 윌보 포스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꿀같이 단지 자기의 내면을 막 바꾸고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크게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예배 후에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윌보 포스는 기대했겠죠 이 피트도 은혜 받았을 줄 알고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이 피트가 윌보 포스에게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이 뭐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껏 외쳐대는 그 목사의 말을 내가 귀를 바짝 세우고 들으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비춰지고 있을 때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자기의 내면을 밝힙니다 그 결과 인간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격적인 존중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윌버포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오니까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울림도 없어요 결국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남게 되죠 그의 친구 윌리엄 피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다 함께 있지만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그 빛을 제대로 봐서 그 빛을 자신의 눈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빛이 비춰도 눈을 감고 있는지 아니면 성한 눈이 아니라 그 빛을 보질 못해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없어서 여전히 몸은 어두운 대로 남아서 누구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각오하고 다짐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돌아가는 거죠 바라오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의 빛을 보는 성한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보는 눈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져서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고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여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되어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어둠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어둠이 그대로 남아서 늘 무지하게 지내죠 무지함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방황과 혼란입니다 에베소스 4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이 허망한 곳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이 가진 한계 문제의 결함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일보포스는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바꾸어 가는데 피트는 그의 친구 피트는 똑똑함은 뭐예요? 24살에 수상되면 뭐예요? 말씀의 빛을 하나도 못 봤는데 나는 저 목사가 무슨 소리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돌아가는데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해졌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들어와야만 방황과 혼란을 중단하고 참된 길과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바올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 때문에 칠같은 어두움이 14일 동안 계속돼요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깜깜합니다 배에 탄 275명의 사람들은 살아갈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배 안에는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그 배에 역시 함께 타고 있던 사도바올이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내가 너희들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이 속한 바 곧 나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올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음의 기운이 그림자가 어두움이 가득 찬 그곳에서 한 사람만 안심하라 우리 안 죽는다 라고 말하는데 바올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낙천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 바올의 내면 안에 빛을 보는 성한 눈이 있어서 말씀의 빛이 그 안에 그의 눈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다 사라진 거죠 우리 안 죽는다 살 수 있다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의 빛이 바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씀의 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 속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빛이 되어주는 바올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나라 하계 스포츠 경기 중에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보통은 오후에 경기가 시작돼서 이게 길어집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는데 경기가 길어지면 밤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만한 공이 투수가 던질 때 타자가 치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먼 거리에서 150km에 가까이 빠르게 공이 날아와요 이 주먹만한 공이 그게 보입니까? 야간에? 근데 때려요 야간 공기를 해요 타자가 쳐서 높게 공이 쳐서 올랐어요 근데 그 수비수가 그걸 어떻게 보고 밤에 어떻게 그 공을 보고 제대로 낙하 지점을 포착하여서 공을 캐치해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빛이죠 빛 강렬한 조도의 수십 개의 라이트가 그라운드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밤 중에도 150km로 가까이 육박하여 날아오는 공도 보고 때릴 수 있는 것이고 높게 서 쓴 공도 낙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여서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다면 경계가 가능해지겠습니까? 못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반칙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 서 있더라도 손정등 하나 랜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랜턴 하나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망만대의 가운데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지도와 나침판만 있으면 소망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나고자로 살지 않고 성공자로 승리자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스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말 잘 안 합니다 다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 같이 자녀가 들을 수 있어도 그 잔소리를 듣고 실천할 때 자녀 잘 살아요 장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밥 꼭 먹고 다녀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대로 실천하면 건강해져요 너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항상 자고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규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여 한 부모의 말을 자식이 순종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여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육신의 부모의 말도 자녀를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이라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믿으십니까? 간단해요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거면 끝납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자꾸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 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쪽을 가는 거지 말씀의 빛 앞에 성한 눈을 가져서 그 빛이 우리의 온 몸을 온 삶을 온 인생을 비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내면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재료 그 자원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주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는 성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체험으로 우리의 몸을 밝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게 하셔서 생명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